한국인의 소울푸드인 떡볶이 자주 먹어도 맛있고 오랜만에 먹으면 더 맛있죠? 즉석 떡볶이 하면 떠오르는 이곳 청년다방 바로 떡볶이 맛집 청년다방의 신제품 출시 소식이 되고 바로 먹으러 왔습니다 가보실까요? 신메뉴 마라로제 떡볶이 그리고 고기튀김이랑 사이드 메뉴까지 주문해볼게요 저처럼 직접 매장에 홀이온 고객 한정 신메뉴 마라로제 떡볶이와 치즈 듬뿍 라구 떡볶이 2종 세트 중 한 세트만 주문하면 한 테이블당 이런 스케치 쿠폰을 줘요 이름하여 청년티켓 청년다방에서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신제품의 고향 이탈리아와 중국으로 보내주는 무려 여행권 이벤트예요 저도 한번 긁어볼게요 아참! 티켓 수량 소진시까지 중복 참여도 가능하니 언제든 또 도전해보세요 안녕 쉽지 않나요? 아니요 꽝 신메뉴나 맛있게 먹어야지 마라 로제 떡볶이 얼얼한 마라의 로제 소스로 끝내주는 부드러움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독특한 토핑 두부피롤과 꽃뿌모자의 색다른 토핑에 뉴브와 중국 당면까지 토핑이 너무 풍성한데요 속이 꽉 찬 실한 고기튀김 치즈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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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치즈 뭐야 치즈맛 치즈맛 치즈 스티커 얘는 얇은 면인데 와 근데 약간 매워 매워? 기본 맛인데 살짝 매콤한 나라가 엄청 올라가 그리고 약간 코덕코덕한 거 있어 남편의 고기 왜 먹어? 콧구멍자 음? 남편의 고기 남편의 고기 남편의 고기 남편의 고기 남편의 고기 남편의 고기 완전 쫄깃쫄깃어 그러니까 남편의 고기 남편의 고기 남편의 고기 남편의 고기 남편의 고기 남편의 고기 여러분도 맛있는 신메뉴 두종 먹고 무려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청년티켓 이벤트도 참여해보세요 남편의 고기 남편의 고기 남편의 고기 남편 is in b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